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러시아 무기고가 폭발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될 정도였는데요. 북한제 미사일도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불꽃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귀등도 보입니다. 현지시가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폭격한 러시아의 군용창고의 모습입니다. 이 폭격으로 14제곱킬로미터 범위 내 강렬한 열이 발생했고 소규모 지진까지 관측됐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일대의 연기가 피어오르며 완전히 숙대밭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380킬로미터 떨어진 토로베츠 마을에 위치한 이 창고는 러시아군의 각종 미사일과 포병형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BBC는 이 창고의 가치가 3,900만 달러, 우리 돈 518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측은 공격이 있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13명의 가벼운 부상자만 나왔고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타격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통한 공격을 이어가며 서방을 향해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사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허용할 경우 서방과의 전면전도 불쌍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러시아의 고소 러시아의 고소